보동산 꿀팁 보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 부지입니다. 녹록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포장이 지금 레미콘으로 부어나는 느낌 그렇게 포장을 했어요. 우리 땅까지 어쨌든 포장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총 두 다랑이 이루어져 있고요. 뒤쪽에는 따로 길이 없어요. 막장이에요. 우선 카카오 지도를 먼저 보시고 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막장이지. 카카오 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의 막장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벽진면 소재지고요. 그 다음 여기가 성주읍내입니다. 우리 토지에서 벽진면 소재지까지는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성주읍내까지는 15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서, 대구 성서 같은 경우에는 약 40분, 45분 안에 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땅으로 가는 길을 제가 화살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벽진면 소재지 입구에서 직진 그 다음에 우회전 해가지고 쭉 들어가가지고 오늘 우리 매물로 이렇게 진입 가능합니다. 엠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옵니다. 매미 큰 차도 다 들어올 수 있고요. 큰 차는 다 진입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고요.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주읍내에서 벽진면 소재지 안으로 안 들어가고요. 가장자리로 이렇게 쫙 꽂은 도로가 있어요. 이곳에서 바로 우회전 다시 우회전 사기탑 쭉 들어가가지고 오늘 매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것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양, 짠. 자, 먼저 우리 땅 저걸 한번 해볼게요. 경계부터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짠. 자, 성토작업은 되어있고요. 언덕진 곳에 딱 들은 진 땅이기 때문에 축대공사 비용은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정서향이고요. 그 다음에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 건물을 지으실 때는 이쪽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된다. 4시 방향으로 건물을 짓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메모로 경북 성주군 벽진면 은정리 279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693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마 512평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제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512평은 전용 받았을 때 약 2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축사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영농 여건 분리농지이다. 요거는 이제 농사짓는데 아주 불리한 농지다 이 말인데요. 좋은 점은 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할 때 이 땅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잘 모른 분들한테 제가 꿀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농 여건 분리농지는 사업용 비사업용 안 따집니다. 그냥 사업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할 때 그냥 꿀팁입니다. 그냥 사업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진짜 꿀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행위제한 한번 볼까요? 자, 행위제한 한번 봅시다. 우리 땅은 지금 단독주택 가능하다라고 지금 적혀있죠. 그 다음에 다중주택도 되고요. 다가구주택도 됩니다. 자, 뭐 주택만 지으면 되지 공장 이런거는 허가는 낼 수는 있으나 그런 것까지 공장이 될 것 같다. 자, 공장. 자, 우리 땅 공장은 지금 보면 세모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폭이 3m 조금 넘기 때문에 4m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 허가 내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창고, 창고도 못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고는 허가 내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창고는 지어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 큰 도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땅. 자, 거리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저기에서 볼게요. 저기 앞에까지 약 58m 정도 되고요. 5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거리가 볼게요. 약 45m 정도 됩니다. 앞뒤 거리가 약 60m. 그리고 앞에 폭이 약 45m 정도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영농유권 분리농기이다. 장점이 많은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또 현장으로 또 날라가 봐야죠. 그렇죠? 현장으로 다시 날라 갑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웬만한 내미 큰 차는 다 들어오겠다. 큰 차는 다 들어오겠어요. 자, 진입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명 운정리입니다. 그냥 포코레인으로 그냥 대충 해 놓은 것 같아. 딴에는 열심히 뭘 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총 부지 면적은 512평이고요. 전기 인입되어져 있고 지하수 관정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것만 해도 해결이 잘 된 거죠. 그렇죠? 전기, 지하수 있으면 물 있으면 다 된 거지. 자, 앞자락에는 이렇게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이랑을 타서 지금 나무를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뭐 거름까지 좋았네. 호두나무를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은 동남향입니다. 동남향.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갈 골막장이에요. 막장. 전기, 지하수 다 있고. 자, 뒤쪽으로 쭉 올라가 볼게요. 앞에가 확 트였어요. 트이고. 그리고 저 위에 저기 축산 아닙니다. 버섯재배사 있는 것 같고. 농장입니다, 농장. 축산 아닌 것 같고. 앞에 민가가 한 채 있고요. 축산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맑습니다. 공기가 아주 깨끗합니다. 이 동네가. 자, 그래서 이제 두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의 다랭이 저기는 앞자락에 보강토 공사라든지 축대 공사를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좌측에는 지금 토사가 유실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도 축대 공사를 좀 쌓아야 될 것 같고 저 뒤에도 축대 공사를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대신 금액은 저렴하게 해 놓았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토질은 지금 마사토입니다. 마사토질의 땅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우스 저건 정말 차면 온. 차면 온. 자, 올라갑니다. 축대 공사를 좀 쌓아야 돼. 두 사람이 딱 삼아 딱 맞겠다. 위에 한 채, 밑에 한 채 이렇게 두 채 지면은 딱 맞겠어.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토사가 지금 유실되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이런 데도 좀 보강 공사를 좀 해야 돼요. 한 2m 정도 보강토를 쌓든 좀 쌓아야 돼요. 이 뒤에도 보니까 이 뒤에는 뭐 그렇게 보강토를 안 싸도 되겠는데 저지편 저기가 문제야. 지금. 저 부분이 지금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땅 제일 넓은 폭이 보자. 약 45m 정도 되고요. 넓은 폭이 45m 되고 저지편 도로에서 이 뒤에까지 길이가 약 60m 정도 됩니다. 이 뒤에서 저 앞에까지 약 60m 거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토질 좋다. 북을 많이 좋아가지고 나무는 뭐 심은 지 한 1, 2년?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뷰가 좋다. 그죠? 여기가 뷰가 좋네. 여기 위에다가 건물 하나 찌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축대공사를 쌓아야지 집자리가 나오겠죠? 여기가 따뜻하네. 이쪽으로 바짝 붙이가 건물을 치면은 정남량도 나오겠네. 지금 보이는 곳이 정남량이에요. 여기 이제 동남향이고 이쪽을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치면은 아주 따뜻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두 채 정도는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 이곳이 이제 512평이고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전용을 다 받았을 때 200평 정도를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한 채 뒤에 한 채 이렇게 두 채 정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인입되어져 있고 지하수관정파자가 있고 괜찮다. 금액초렴하고 괜찮네요. 이곳에서 성주읍내까지 약 1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대구성서 동산병원 이런 데까지 35분 40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접근성 괜찮네요. 여기도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실되고 있잖아. 그죠? 여기 오는 거 여기 지금 우리 경산도 말로 산태가 나가지고 지금 윗미터로 지금 토사가 유실됐어요. 여기 오는데 보관공사를 좀 해야돼. 마사토질이라 가지고 공사비는 좀 더 가긴 더 하겠다. 그쵸? 이 앞이 오도 이제 축대공사 쌓아야되고 하니까 더 하긴 더 하겠다. 그 집 2채 정도 짓으면 딱 맞겠다. 아니면 남간섭도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내 혼자 저 위에 다가 집을 하나 짓고 넓은 텃밭 주차공간 정원 잘 꾸미면 되겠습니다. 남간섭도 받지 않는 곳이에요. 언덕 진 곳에 들은 진 땅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벽지면 소재지 까지는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장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성주읍내까지 굳이 안 나가도 됩니다. 벽지면 사무소 옆에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가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분 안에 큰 마트도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지면 은정리 기농기촌 주택 부지 할만한 땅입니다. 금액도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큰 차 에미콘차 진입 가능하고요. 전기 지하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진 곳에 들은 진 땅이고 내 혼자 완전 막장 토지에요. 괜찮잖아요. 그죠? 요런 거 도시민이 원합니다. 남간서도 받지 않는 이런 곳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지면 은정리에 있는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티 또 좋은 매물 소개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